어유... 어이! 하스쿵! 여기서 뭐하는 거야. 출발이야. 네가 선두에 서야지. 아, 네. 엄마, 엄마를 혼자 두고는 갈 수 없어. 난 괜찮아.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있거든. 아래서 나오던 초록이, 헤엄치던 초록이, 그리고 하늘을 날던 초록이.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라. 그래서 외롭지 않아. 엄마, 내가 떠나길 바래? 내가 만약 날 수 있다면 절대로 여기 머물지 않을 거야. 하고 싶은 걸 해야지. 초록아, 어서 가서 넓은 세상을 만나봐. 엄마, 다시 겨울이 오면 꼭 돌아올게. 기다려줄 거지. 그럼, 엄마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. 다녀와서 들려줘. 네가 본 세상이 어떤 것인지. 어,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용감한 청둥오리가 될게. 꼭 넓은 세상을 보고 올게, 엄마. 그래, 내 아기. 너는 이미 가장 용감한 내 아가야. 엄마. 초록아. 조심해. 엄마... 안녕! 우리 트럭이 버스다! 안녕... 우리 트럭이 버스다! 나는 왜 한 번 더 날아야겠다는 생각을 안했을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 아 아 10 이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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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.